예, 2024년 71월 17일, 방송 수행한지 몰랐네요. 코인키스입니다. 오후 5시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를 만났나요? 어, 만난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이 한번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지 않겠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기사는 되게 좋아서 왜 좋냐면, 이렇게 모문까지 적어놨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브레이크 갈링하우스가 지금 요즘 리플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저기 출연 신청을 받나 봐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볼까요? 트럼프 당선자를 만났다는 루머가 있다. 맞느냐? Like many of your guests, I'm not commenting on too many specifics. 그게 바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 다른 출연자들이 그랬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안 했던 것처럼 나도 안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없으면 없었다고 하지.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찔러봅니다. 폭스비즈니스 앵커가 나한테는 지금 당장 I'm not commenting on too many specifics.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래도 그런 답변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갈링하우스는 미국 개선 기간 동안 리플이 암호화폐와 혁신을 지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으며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산업의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직접 출연을 또 했습니다. 이때 출연할 당시에는 0.87달러였어요. 아직 1달러도 되지 않을 시점이었습니다. 출연하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또 많이 오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해방 신호탄 선거 이후에 XRP는 70% 이상 상승했다. 지금은 100% 이상 상승했죠. 리플이 XRP가 100% 이상 상승한다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더뎠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방송에서 저희 채널에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의 호가창이 두껍든 말든 시체가 널려있든 말든 다 필요없다. 그냥 다 밀어버린다. 이슈가 없고 아직 방해물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좀 눌려있었던 것이고 그 눌려있던 것이 이제 터질 일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고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왔네요. 어느 정도에서 중심을 잡고 다시 또 지지하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보실 때 지금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의 가격은 1486원인데요. 눈앞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자. 마이너스 5.41 파란색 숫자의 1487, 88 이런 것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 굉장히 또 안 좋아 보입니다만 도대체 그러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더 이상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러셨어요? 세상에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무시하래요. 네 알겠습니다. 선거 이후 지금 100% 이상 상승했고 SEC의 압박이 줄어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중시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수용하는 모습에 고무됐다. 규제 완화는 시장 성장의 핵심 요인이다. 암호화폐 시장도 2.2조 달러에서 3조 달러로 증가했다. 그렇다는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규제 완화 속 리플 재상장 여러가지 로빈후드도 재상장했다. 여러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투자 철학을 잘 현재 분위기에 적용시켰을 때 향후 4년간의 움직임은 향후 4년간의 여러분의 어떤 자산은 많이 불어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신규 또 그런 투자자분들에 의해서 더더욱 붐업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즐거웠죠? 즐거웠고 오늘도 편안합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준비를 해봐야겠죠. 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